응답하라 남양주 주광덕 4.15 총선 부정선거 경기도 남양주 지역구 개표 개수기 고발 영상입니다. 김용민 후보표를 카운트하는데 어떻게 19.5%의 주광덕 후보의 표가 같이 합산되는가? 4.15 총선 부정선거를 저지른 자들은 정말 간땡이가 부어도 땡땡 부은 자들입니다. 간이 부으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6.25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역사의 현장에서 그 기록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Wolf is Freedom United에서 진행하는 생명의 항해 TV 안재철입니다.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사진 속에 그 사람을 찾습니다. 164회 방송으로 4.15 총선 부정선거 탐방 루퍼 시리즈 39번째로 경기도 남양주 주광덕 후보로 비표된 투표지가 버젓이 도둑맞는 개표 개수기 조작에 관한 고발입니다. 지난 5월 17일 방송했던 내용보다 더 자세한 분석을 한 내용이어서 다시 정보를 공유합니다. 2020년 4월 15일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 부정선거로 제가 처음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보도를 시작한 부정선거 고발 현장이 경기도 남양주시와 경기도 구리시였습니다. 물론 서울 광진구, 서울 종로구, 경기도 수원시, 전라북도 전주 등 곳곳의 정보망을 가지고 있어 많은 부정선거 현장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현장, 즉 오프라인에서 벌어진 부정선거 콘텐츠를 중심으로 여러분과 구체적인 내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6.25 한국전쟁을 중심으로 국가안보 교육을 하면서 한 장의 사진과 영상을 사용하기 위해 1만 장의 사진과 영상을 구한다는 생각으로 현장에서 뛰어왔습니다. 그랬으니 6.25 한국전쟁 관련해 영국 기네스북 세계 최고 기록이 두 가지가 있는데 모두 제가 연구조사하고 자료를 발굴해 직접 등재한 것입니다. 첫째는 흥남철수 작전 당시 미국 화물선 메르디스 빅토리오가 만사천명을 구출한 기록은 한 척의 배로 가장 많은 생명을 구출한 세계 기록이다이고 둘째는 6.25 한국전쟁 당시 전세계의 67개국이 대한민국을 지원한 기록은 역사상 가장 많은 국가가 단일연합군으로 참전한 세계 기록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저희 방송 이름도 생명의 항해이고 제가 쓰는 책들의 많은 내용이 타이틀이 생명의 항해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번 이야기 드렸지만 이번 4.15 총선에서 부정선거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키고자 하는 세력이 무참히 깨졌다고 너무 참대함해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 영상을 다시 만드는 것이기도 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이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 대한민국을 공산국가로 만들지 못해 안다라면서 지난 70년간 음모를 꾸며왔다면 우리에게는 지난 70년간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그리고 세계의 모범국가로 지켜주고 있는 창조주가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공산주의자가 이기겠습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을 세워주고 지켜주고 오늘까지 이끌어준 창조주가 이기겠습니까?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당연히 우리는 역사의 수레밖기를 제자리로 되돌려 놓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있었던 구체적인 부정선거 자료를 공유합니다. 남양주시 병선거국 더불어민주당 김영민 후보의 표를 개수기에 카운터하면서 미래통합당 주광독 후보와 국민혁명배당금당 전체의 후보의 득표가 김영민 후보의 득표로 둔갑되어 카운터하는 현장을 개편 참관인이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신출규모란 영상을 촬영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 자들이 방심한 틈에 건져올린 불법선거의 증거입니다. 저희가 촬영한 영상은 3분 30초 정도가 되니 우선 제가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영상 원본을 뒤에 방송하겠습니다. 모형 투표 용지에 나온 대로 더불어민주당 김영민 후보는 1번으로 제일 위쪽에 기표하게 되어 있군요. 워낙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촬영한 거리와 각도도 좋지 않아 많이 한 장 한 장당 자세히 볼 수는 없었지만 제가 영상을 0.5초 단위로 슬로우 모션으로 분석하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워낙 속도가 빠르고 저희가 촬영한 각도가 투표지가 반사가 되어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도 두 묶음 200표를 개수기에 카운터하는 동안 제가 발견한 표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미래통합당 주강독 후보 37표 정의당 장현진 후보 1표 국가혁명 배당금당 전체의 후보의 1표 200표 중 최소한 자그만치 39표 즉 19.5%가 김영민 후보의 득표로 둔갑되어 카운터하는 현장을 개표 참가인이니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보통 무효표를 1번 후보표로 둔갑시켜 카운터하는 경우는 많이 보았어도 이렇게 버젓이 2번 후보의 표를 1번 후보의 표로 계산하는 경우는 해도 해도 너무한 그야말로 날강도 짓이 아니던가요? 상대 후보표를 19.5%를 빼앗아 온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39%의 투표를 조작한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빼앗아 온 사람은 19.5% 늘어나지만 빼앗긴 사람은 19.5%를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범죄 현장에 같이 뛰어들어 조사하고 싶다면 저보다 더 좋은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컴퓨터 시스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슬로우 모션으로 뒤에 첨부하는 영상을 보시고 제가 발견하지 못한 부분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김용민 후보에게 기표가 된 표가 처음 4초에 보입니다. 물론 개수가 끝나 개수기 아래 쌓인 투표지에는 김용민 후보의 표가 계속 보입니다. 당연히 김용민 후보의 표를 개수하는 것이니 자주 보이는 것입니다. 김용민 후보 표를 개수하는 중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영상은 1분 5초에 나오는군요.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김용민 후보 표를 개수하는데 주강덕 후보를 찍은 표가 김용민 후보의 표로 카운트되는 영상은 1분 1초에 보입니다. 하도 많아서 제가 한 장 한 장 보여주는 영상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동시에 재미없겠지만 고발 현장은 이렇게 해야만 한다고 생각해서 지루에도 한 장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 3초에 나옵니다. 1분 5초 1분 6초 51 1분 15초 57 1분 15초 57 1분 51초 61 2분 16초 87 세 번째 칸 6번 정의당 장현진 후보의 표입니다. 정말 징그럽게 이 후보 저 후보 모든 표를 다 긁어 모으는군요. 2분 20초 87 주강덕 후보의 표입니다. 2분 22초 83 2분 23초 29 2분 24초 99 2분 25초 27 2분 29초 63 2분 31초 63 2분 32초 06 2분 32초 15 2분 32초 36 2분 33초 30 2분 40 2분 41초 18 2분 42초 24 2분 42초 78 이때는요. 뒤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 것을 알아서 그런지 안 보이게 뒤로 이렇게 표를 해서 포개 놓는군요. 2분 49초 63 3분 13초 87 3분 14초 15 3분 14초 15 3분 14초 72 3분 15초 51 3분 16초 03 3분 17 3분 17초 33 3분 17초 87 3분 18초 78 네 번째 칸 7번 후보인 국가혁명 배당금당 전체의 후보의 표까지도 보이는군요. 이분은 진짜 열 받겠습니다. 어려운 줄 알면서도 분명히 소신이 있어서 출마했었을 텐데 어떻게 이런 분들 어렵게 받은 표까지 싹쓸이를 합니까? 3분 19초 54 3분 20초 12 3분 22초 27 3분 22초 30 여기서 가장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번 4.15 총선을 분법선거로 기획한 자들이 얼마나 간이 부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2분 49초 63 3에 찍힌 주광덕 후보의 표가 제일 앞에 있는 것을 주저없이 손에 들고 개수기에 넣으려고 준비하는 장면입니다. 물론 뒤에서 저희가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안 보이게 하느라고 했는데 열심히 찍은 바람에 들키고 말은 거죠. 얼마나 국민 알기를 개똥으로 알았으면 숨기지도 않고 꽁꽁 숨기지도 않고 이렇게 버젓이 앞에 보이게 제일 앞에 보이게 만들고 개수기에서 카운터하려고 했을까요? 야! 니들이 부정선거라고 알면 어떻게 할 건데? 웃기지 마. 계속 너희들이 떠들어도 우리는 우리 맘대로 할 거야. 부정선거인 줄 알면서도 목소리조차 못 내는 놈들이 대부분이잖아. 어디서 까불고 있어. 지랄들 하지마. 이제 우리 세상이야. 그러니 이들은 정말 간이 부어도 한참 부은자들이죠. 이제 3분 30초 걸리는 4.15 총선 남양주시 병선거구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개수기로 모형투표 용지에 나온 대로 더불어민주당 김영민 후보의 표를 합산하는 작업을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민주당 김영민 후보는 1번으로 제일 위쪽에 기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participating. 김영민 후보는 Regions Rock Foreign uncertainty ald Crosssamогод 이제 creepypastut 우리는 이검수 없이해서 경제하다는데 한 곳 0记 old committee 한 시즌 가로 종 是 356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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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하지 않은 용지가 빈 용지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한글자막 by 한효정 6.25 한국전쟁 당시 미군이 주도한 유엔군과 국군이 전쟁의 와중에도 보여준 휴머니즘을 알리고 국가안보 교육을 지난 20년간 해온 사람으로서 갑자기 6.25 한국전쟁 때 사람이 간이 부으면 어떻게 되었지 하는 생각이 들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을 수집한 것이 있어 여러분과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요즘과 같이 중공 바이러스 사태로 세계적인 공포의 팬데믹이 일어나 건강 문제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니 건강 관련 소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사진은 1951년 1월 8일 미군에 항복한 북한군 포로의 사진입니다. 이들을 치료하는 미 육군 제3야전병원에 미군 군의관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순간 미군 군의관과 북한군 포로는 서로를 향해 총을 겨누는 적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가장 고귀한 장면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있습니다. 북한 공산군은 간이 부어 복수에 물이 차서 이렇게 배가 불룩했다고 하는군요. 미국 군의관이 복수에 물을 빼주자 배가 쑥 꺼졌습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대한민국은 이런 미국과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 공산주의자들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엉뚱한 이야기이지만 이번 4.15 총선, 부정선거, 주범은 누구인지 배우의 인물은 누구인지 모르지만 정말 간이 붙지 않으면 이렇게 무지막지한 펴 갈아치우기 범죄를 저지르지는 못했을 텐데 혹시 앞에 지금 여러분이 보고계에 있는 사진처럼 배가 뿔룩해져 있지는 않겠지요? 유튜브에 들어가 생명의 항해 TV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월피스 프리덤 유나이티드는 미 연방정부 승인 세금공제번호 501c3를 보유한 비영리 법인입니다. 더 월피스 프리덤 유나이티드는 지난 20년간 1945년 대한민국의 해방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건국을 지원하고 6.25 한국전쟁 당시 공산주의자들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낸 미국의 인도주의와 인류애를 세계에 알리고 확고한 국가 안보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것을 알려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